안녕하십니까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과 통학과정 김재희라고 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논문은 지난 2023년 유립스에서 발표된 Running to Tokenize for Generative Retriever라는 논문입니다. 해당 논문은 Information Retriever 분야에서 기존의 DPR을 기반으로 활발히 연구되어 왔던 파이프라인을 해서 변경되어 Generative Retriever라는 분야가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와중에 어떻게 하면 더 다가이디를 풍부하게 생성할 수 있을지에 대한 연구 분야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씩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목차입니다. 본 발표는 우선 DPR로 대표되는 Information Retriever 파이프라인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린 이후에 DSI라는 논문을 통해서 처음 제안되었던 Generative Retriever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제안방법론의 학습 파이프라인, 그리고 로스들, 그리고 제안방법론이 가질 수 있는 장점들에 대해서 얘기한 이후 실제 실험 결과들과 분석 결과들을 통해서 어떤 장점들이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하나씩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로 Information Retriever 파이프라인, 즉 DPR을 기반으로 해서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는 Information Retriever 분야에 대해서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Information Retriever 분야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질문이 들어왔을 때 대규모 문서에서 검색을 수행하는 Retriever라는 모델이 있고 이 모델이 질문에 대한 아웃풋으로 관련 문서의 아이디,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때 이러한 Information Retriever가 적극적으로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분야는 네이버나 빙, 아니면 구글과 같은 검색 엔진들이 있을 수 있고 최근에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라즈랭귀지 모델들이 활용되는 방법 중에 하나인 레그 내에서 Retriever 모듈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Knowledge Base라고 하는 것들은 Retriever가 탐색하고자 하는 문서 집합이라고 할 수 있고 해당 문서 집합은 다양한 도메일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고 관주가 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위키피디아나 웹문서와 같은 문서들로 구성이 되고 구글이나 네이버 검색을 할 때 Retriever가 사용이 된다고 하면 구글, 네이버와 같은 특정 회사들에서 구축한 웹문서 데이터셋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데이터셋들은 결국에 수백, 수천만 건의 문서 집합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Information Retriever에서 중요한 부분 중 하나는 당연하게도 다른 분야와 마찬가지로 쿼리 입력 시 관련 문서를 탐색하는 속도가 있을 수도 있고 그 외에도 이 Retriever된 패세지가 얼마나 실제 입력이었던 퀘스천과 관련되어 있나 두 가지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른 분야보다도 우선적으로 수백, 수천만 건의 문서 중에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이 검색 속도와 정확도가 매우 챌린징하면서도 중요한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논문이라고 한다면 Dance Passage Retriever 혹은 DPR이라고 부르는 논문이 있을 텐데요. 결국에는 이 Information Retriever의 전통적인 파이프라인은 DPR에서 제한된 학습 및 추론 과정 전반을 의미하게 됩니다. 뭐 BM25나 아니면 TF-IDFL에 이용하는 Sparse Retriever도 있겠지만 본 발표에서는 Dance Retriever를 기준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Information Retriever가 아닌 일반적인 테스크들의 경우에는 모델의 입력으로 들어가는 인풋, 그리고 그 인풋을 받아서 모델이 출력해야 되는 아웃풋으로 세팅이 되고 이를 바탕으로 Supervised Fine Tuning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Information Retriever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셋 구성 자체가 입력이 되는 쿼리, 그리고 검색 대상이 되는 롤리지 베이스, 그리고 이 검색 대상으로부터 쿼리와 관련된 문서에 대한 정보, 패세지가 맵핑이 되어 있게 되고 이 결국에는 매우 많은 문서 중에서 패세지를 탐색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의 쿼리마다 100만 개, 혹은 천만 개의 롤리지 베이스와 비교하는 작업을 학습 과정에서 수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여 일반적인 파인튠이 불가능하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DPR에서는 Train Index, 테스트의 파이프라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Train이라고 한다면 이 그림에 나와 있는 두 가지 모델, 즉 쿼리 인코더와 패세지 인코더를 테스트 상황에 맞도록 학습하는 것을 의미하게 되고 인덱스라고 한다면 이 그림 상단에 위치한 수백, 수천만 건의 문서에 대해서 학습된 패세지 인코더를 통해서 노을리베이스의 인덱스를 구성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테스트 단계라고 한다면 이 인덱싱 단계를 통해서 생성되었던 인덱스와 쿼리 인코더를 이용을 해서 각각의 테스트 쿼리에 대해서 실제로 평가를 진행하고 검색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선 하나씩 살펴보자면 댄스 패세지 리트리버의 Train 과정은 추론 시점의 동작을 묘사 혹은 어플럭시메이션에서 학습한다고 생각해 볼 수 있겠는데요. 추론 시점의 동작은 우선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되게 될 거고 이와 가장 가까운 문서 리프레젠테이션 혹은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유사도 기반으로 탐색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수백, 수천만 건의 문서 리프레젠테이션과 하나의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 비교가 되기 때문에 이를 학습 시점에 그대로 반영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쿼리와 정답 문서의 유사도가 최대화되고 다른 문서들의 유사도를 최소화하도록 학습을 한다면 어느 정도 어플럭시메이션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간주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딥러닝 방법분들이 그렇듯이 배치 단위로 데이터가 입력이 되게 되면 인포엔시 로스를 기반으로 인배치 네거티브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인배치 네거티브라고 하는 것은 학습 시점에 대해서 탐색 대상의 문서를 배치 내의 패세지들로 제한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이로 인해서 만약에 배치 사이즈가 3이다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쿼리와 패세지 쌍이 3개가 존재하고 3개 쌍이 각각 쿼리 인코더와 패세지 인코더에 입력이 돼서 레프레젠테이션이 3개씩 뽑힐 겁니다. 그러면 인포엔시로스는 정답 패세지와 쿼리 그리고 다른 배치 내의 다른 패세지들이 입력이 되게 돼서 쿼리와 모든 문서의 유사도 중 쿼리와 정답 문서의 유사도를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고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분모항에 들어있는 다른 문서와의 유사도가 감소하는 방식으로 학습이 진행되게 됩니다. 그렇게 학습된 DPR 모델을 이용을 할 때 실제로는 인덱스 과정에서는 패세지 인코더만 이용하게 되는데요. 추론을 위해서 모든 문서의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고 검색을 최적화하는 과정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패세지 인코더를 이용해서 논리지 베이스 혹은 검색 대상이 되는 문서 풀에 대해서 모두 포워딩을 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을 산출하게 되고요. 그럼 수백 수천만 건의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될 텐데 이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 전부를 이용을 해서 인덱스 작업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이때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라이브러리는 파이스가 사용이 되게 되고요. 파이스 라이브러리가 사용되는 이유는 수백 수천만 건의 리프레젠테이션과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의 유사도 탐색을 수행을 할 때 밀리세컨드 단위의 수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의 쿼리 리프레젠테이션 그리고 수백 수천만 건의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한 유사도 비교가 밀리세컨드 단위로 가능하게 해주는 것이 파이스 라이브러리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문서 리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파이스 라이브러리가 클러스터링을 하고 계층적으로 탐색할 수 있도록 이미 구현되어 있기 때문이고 이와 관련된 내용은 파이스 공식 문서 등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트레인과 인덱스 과정이 맞춰졌으니 실제로 학습된 모델의 성능을 평가하는 과정이 있게 됩니다. 테스트 단계는 파이스를 통해서 구성되었던 인덱스와 쿼리 인코더를 이용해서 관련 문서를 탐색하는 능력을 평가하게 되는데요. 구체적으로 하나씩 얘기를 해보자면 쿼리 인코더를 이용해서 입력된 테스트 쿼리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 파이스를 통해서 산출된 리프레젠테이션이 실제 전체 문서 리프레젠테이션들 중에서 가까운 리프레젠테이션을 찾게 됩니다. 지금은 시각화를 위해서 전체 리프레젠테이션이 다 점으로 찍혀있고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 여기 찍혀있으니까 당연하게도 가까운 점들을 직관적으로 알 수 있겠지만 수백 수천만 건의 문서 중에서 가장 가까운 문서 탑K를 찾는 작업은 사실 꽤 어려운 작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탑K의 문서에 대한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되고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바탕으로 다시 각각의 원래 문서를 탐색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탑1, 탑2, 탑3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해당하는 문서들이 이와 같을 때 해당 쿼리와 관련이 있는 문서는 사실 탑1에서 제대로 산출이 되었기 때문에 이를 바탕으로 다양한 지표들을 산출할 수가 있습니다. DPR 기반의 방법론은 결국에 이와 같이 쿼리 리프레젠테이션과 문서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 기반으로 실제 검색 문서를 탐색하게 되는 작업이 수행이 됩니다. 즉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가 높을수록 관계있는 문서라고 여겨지게 되고 이 과정에서 파이스 라이브러리가 사용된다고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파이스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고 쿼리에 대해서 인덱스로부터 관련 문서를 검색하는 과정에 대해서 데이터베이스 관점에서 이해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본래 인덱스라고 하는 것은 대용량의 데이터베이스가 있을 때 여기서는 데이터 프레임과 같은 형태일 텐데요. 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용이하게 검색을 하기 위한 데이터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감자라고 하는 것의 정보를 알고 싶다고 하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감자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찾는 작업은 매우 수고스럽기 때문에 이를 줄여주기 위해서 감자라는 키워드는 몇 번째 인덱스에 위치하는지 쿼리랑 키로 맵핑이 되어 있는 인덱스 테이블이 존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덱스 테이블로부터 검색하고자 하는 키워드에 인덱스 값이 나오게 되고요. 이 인덱스 값을 바탕으로 실제 데이터베이스에서 인덱스로 접근을 하면 쉽게 감자에 대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되는 것을 다시 살펴보면 인덱스는 탐색 대상의 위치 정보를 가지고 있는 테이블이라 할 수 있고 이 인덱스 테이블 내의 키값이 쿼리에 대한 실제 인덱스 값 혹은 데이터베이스에서 해당 인덱스를 통해 검색하고자 하는 값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밸류가 검색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값이고요. 그러면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는 결국에 키값을 통해서 밸류를 탐색하는 과정이 수행되는 게 데이터 탐색이다라는 걸 할 수 있을 텐데요. 그러면 이를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분야로 다시 끌고 와서 인덱스를 생각을 해보면 DPR 기본의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라 하는 것은 쿼리랑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을 이용해서 쿼리에 대한 관련 문서를 탐색하는 방법으로입니다. 다시 얘기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쿼리에 대해서 리프레젠테이션이 산출이 되었으니 이 리프레젠테이션을 유사도 기반 탐색의 쿼리로 사용을 하고 그러면 이를 인덱스 테이블에 있는 여러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과 비교를 했을 때 탐색되었던 리프레젠테이션의 키값이 있을 겁니다. 그럼 우리는 이 키값을 바탕으로 실제 문서를 가지고 오는 작업을 수행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 이 밸류 혹은 키라고 하는 이 닥ID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문서를 획득할 수 있고요. 좀 더 큰 그림으로 보자면 질문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문서에 닥ID를 탐색하는 방법으로니 DPR이다 혹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파이프라인이다 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앞서 살펴봤던 DPR이 기본적으로 인포메이션 리트리버에서 사용되는 파이프라인을 제안을 했다면 이제 그 파이프라인을 조금 변경했던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 방법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 방법론의 가장 첫 시초는 Differentiale Search Index 혹은 위에서 언급하고 있는 Transformer Memory as a Differentiale Search Index 라고 하는 논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DPR은 유사도 기반으로 문서의 닥ID를 탐색하는 방법이고 결국에는 쿼리 리프레젠테이션과 패세지 리프레젠테이션 간의 유사도 비교를 통해서 닥ID를 얻게 되는 과정이 수행되므로 시간 소모가 매우 크게 됩니다. 하지만 Differentiale Search Index 혹은 앞으로 계속 DSI라고 부를 방법론은 탐색 감성을 완전히 생략하고 쿼리에서 직접 닥ID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이는 C2C 모델을 사용을 해서 쿼리를 입력으로 하여 닥ID를 생성하는 방법론을 제안을 하고 있고 DPR 방법론 대비해서 식투식이 가지는 여러가지 장점들이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지금까지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Generative Retriever의 문을 열었다 라고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모델 아키텍처에 대해서 살펴보자면 2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메모라이제이션이라는 과정이 있을 수 있고 Retriever 하는 과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DPR의 훈련 과정을 다시 생각해보면 훈련시키고 인덱스를 생성하고 실제 검색을 수행하는 3단계로 이루어지게 되는데 DSI는 닥ID라는 걸 정의하고 메모라이제이션과 Retriever의 학습이 진행이 되고 검색을 수행하는 4단계 혹은 3단계로 볼 수 있는 과정이 수행이 될 수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점은 닥ID라고 하는 것은 임의로 정의를 해서 닥ID를 인덱스 내의 키값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보자면 어떤 닥ID를 각각의 문서마다 배정을 해놓고 이 닥ID를 통해서 문서를 찾는 데 사용하고 있고 이 닥ID를 직접적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파이스와 같은 라이브러리 사용이 전혀 필요 없습니다. 또한 문서의 정보들을 외부에 저장하고 있거나 리프레젠테이션으로 저장하는 게 아니라 모델 내부의 파라미터화에서 리퍼런셔블 서치 인덱스를 생성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때 닥ID를 하는 것은 각 다큐먼트별로 1대1로 대응이 돼야 합니다. 즉, 하나의 닥ID는 하나의 다큐먼트에 대응이 되게 될 것이고 메모라이제이션 작업은 모델에게 이 다큐먼트 1번은 닥ID 1번에를 가지고 있어 라는 정보를 학습하게 되는 겁니다. 리트리브 학습을 한다는 것은 쿼리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 쿼리와 관련이 있는 문서의 닥ID는 이 아이디아를 학습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메모라이제이션 과정에서 닥ID와 문서에 대한 시멘틱 정보의 관계를 확습을 했었기 때문에 쿼리만 입력을 해도 시멘틱 정보를 바탕으로 닥ID를 생성할 수 있다 라고 간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검색 과정이라는 것은 쿼리를 모델에 입력해서 생성된 닥ID를 바탕으로 스트링 매치 작업을 통해서 실제 다큐먼트를 탐색하게 됩니다. 스트링 매치 같은 경우에는 컴퓨터 사이언스가 계속해서 발전을 하면서 여러가지 최적화된 알고리즘이 나왔기 때문에 리프레젠테이션 벡터를 기반으로 유사도 기반보다 정말 비교 없을 정도로 빠른 속도로 검색이 가능합니다. 그러면 실제 학습 과정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메모라이제이션과 리트리버와 함께 학습되는 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과정은 메모라이제이션 리트리버가 별도로 학습이 되는게 아니라 하나의 배치 내에 검색 대상이 되는 전체 문서가 입력이 되기도 하고 학습 데이터 내에 질문이 입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 메모라이제이션 과정은 입력된 다큐먼트 각각에 대해서 대응하는 닥ID를 학습하는 과정입니다. 즉 모델은 입력으로 다큐먼트 텍스트를 받아서 출력으로 닥ID를 산출하게 되는 과정을 이루어지게 되고 리트리버는 각 쿼리에 대응하는 다큐먼트가 있을텐데 그 다큐먼트의 닥ID를 생성하도록 학습을 하게 됩니다. 이는 메모라이제이션 과정을 통해서 학습되고 있는 다큐먼트와 닥ID의 시멘틱 관계를 이용하고 있다고 볼 수 있고요. 이는 다큐먼트를 직접 예측하는 즉 쿼리가 입력이 되었을 때 다큐먼트 텍스트를 생성하는게 아니라 다큐먼트의 닥ID를 예측하는 작업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러면 리트리버 작업은 학습된 모델이 있으니까 인코더 디코더 모델을 기반으로 인풋으로 질문을 넣었을 때 아웃풋으로 생성된 닥ID를 바탕으로 실제 다큐먼트가 어떤 다큐먼트인지 탐색을 하고 이 다큐먼트가 실제로 정답 다큐먼트에 해당하는지 혹은 관련 문서인지를 평가하는 과정이 이루어지게 되고요. 앞서 설명드렸던 DPR과 비교를 해보시면 탐색 과정에서 파이스를 사용한다든가 하는 유사도 기반의 탐색이 생략되어 있어서 탐색 시간이 감소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학습을 하는 과정이 사실 복잡하진 않습니다. 식투식 모델에 인풋과 아웃풋으로 넣는게 전부이기 때문에 이때 타겟이 되는 다가이디를 어떻게 정리하는지가 결국 중요할텐데요. 다가이디는 3가지 종류에 대해서 해당 논문에서 실험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선 인덱스 혹은 다가이디는 검색을 위해서 각 문서별로 부여된 아이디다 라고 다시 생각을 해보면 다가이디와 문서는 1대1 대응 공개입니다. 즉 모든 다가이디는 각각 하나의 문서에 대응이 되어야 되고 다가이디만 가지고도 문서들을 구분해서 탐색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가이디 종류로는 3가지를 제안하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본 논문에 언급되고 있는 용어를 그대로 쓰면 가로 쳐져 있는 것처럼 unstructured atomic identifiers 혹은 lively structured string identifiers 혹은 semantically structured identifiers 이지만 조금 더 직관적인 해석 그리고 이해를 돕기 위해서 단순 아이디 토큰 아이디 구조적 아이디라고 이름을 붙여보겠습니다. 단순 아이디는 각 문서당 이미의 아이디를 그냥 부여하는 겁니다. 코드 구현을 해본다면 문서 순서를 그냥 아이디라고 부여를 해볼 수 있을 거고 이는 결국에 문서 정보가 다가이디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고 쿼리 입력 시에 분류 문서를 수행하게 됩니다. 즉 0번부터 전체 다가이디까지 중에서 실제 관련이 있는 문서의 로직 값을 최대화하도록 학습을 하게 되고 토큰 아이디는 단순 아이디와 비슷하게 이미의 아이디를 부여하긴 하지만 모델이 토큰 아이디에이션 과정을 거칠 수 있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쿼리가 입력이 되면 토큰을 시점 단위로 생성을 해야 되니 생성 문제를 푸는 작업이 되게 됩니다. 구조적 아이디는 단순 아이디나 토큰 아이디가 문서 정보가 다가이디에 반영이 안 돼 있다는 한계점을 넘기 위해서 대칭적으로 아이디를 부여하고 문서 정보를 다가이디에 반영을 해보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쿼리 입력 시에 생성 문제를 수행하는 것은 역시 토큰 단위 생성이기 때문에 토큰 아이디와 동일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단순 다가이디부터 학습과 예측 과정을 살펴보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의 숫자를 다가이디로 배정을 했기 때문에 다가이디 전체에 대한 분류 테스크를 수행하게 됩니다.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쿼리나 다큐먼트가 입력이 되고 해당 다큐먼트에 다가이디가 320이었다면 디코더에서는 첫 시점에 바로 첫 번째 다가이디부터 마지막 228000 다가이디 중에서 정답 다가이디 322번째 다가이디의 확률은 로직값을 높이는 방식으로 학습이 되게 됩니다. 이는 사전 학습된 인베딩을 사용하지 않고 별도의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를 사용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즉, 그냥 인코더 디코더 모델로 분류 문제를 풀고 있습니다. 이 과정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문서 한 번의 추론을 통해서 전체 문서와 하나의 퀄리에 대한 관련도를 예측할 수 있고 예측 확률 자체가 관련도 라고 간주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단일 질문에 대해서 문서 전체에 대한 순위가 산출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 토큰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단순 아이디와 비슷하게 임의로 배정된 닥 아이디이지만 학습된 LM의 인베딩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인베딩을 확장하는 방식으로 토큰 아이징하고 예측을 수행하게 됩니다. 임의로 부여된 닥 아이디에 대해서 생성을 순차적으로 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 닥 아이디가 320이라면 토큰 아이즈가 32 하고 2로 나눠져 있다 라고 한다면 첫 번째 시점에는 32를 생성하고 두 번째 시점에는 2를 생성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고 이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기존 보캡 사이즈에 대해서 예측이 매스테마다 수행이 되기 때문에 예측 시 연산량 부담을 줄일 수 있고 클래시피케이션 헤드보다 연산량이 적으니까요. 그리고 빔서치 를 통해서 닥 아이디 생성을 진행을 함으로써 빔서치 결과 문서가 산출되는 topp계 혹은 topk계의 생성값 그리고 생성된 닥 아이디 각각의 확률이 관련 문서 순위가 될 수 있을 겁니다. 구조적 닥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문서들의 계층적 의미 구조를 반영하여 닥 아이디를 생성하고자 하는 시도입니다. 결국에 앞서 봤던 닥 아이디들은 모두 단순하게 생성이 되었으니 조금 더 의미를 반영한 닥 아이디 효과적인 닥 아이디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노력인데요. 효과적인 닥 아이디는 결국 문서 간의 의미적 관계로 표현을 해서 비슷한 내용의 문서는 비슷한 닥 아이디가 부여되어야 되고 계층적 구조를 통해서 탐색이 조금 더 효과적으로 진행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빔서치를 할 때 탐색 범위를 좁히는 방식으로 탐색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건데요. 이러한 조건을 만족하는 건 우리가 흔히 도서관에서 부여되는 각각의 문서들에 대한 문서번호와 비슷합니다. 그리고 각각의 단위별로 0부터 9까지의 숫자를 부여한다고 먼저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소설 같은 경우에 창록수 소설이 110이라는 숫자가 배여정이 되어 있다면 첫 번째 자리가 1이기 때문에 아 얘는 소설이구나 그리고 두 번째 자리 역시 1이기 때문에 아 한국 소설인가 보다 그리고 0이기 때문에 아 첫 번째 문서인가 보다 라는 것을 닥 아이디만 보고도 어느 정도 유치가 가능합니다. 또한 첫 번째와 두 번째 자리가 모두 11인 이 문서들은 집합은 아 한국 소설 집합이다 혹은 아 서로 비슷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문서들인가 보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랜덤하게 부여되었던 다가이디를 통해서는 상록수가 517번이 배정이 되었다 해서 어? 517번 문서는 어떤 문서지라는 걸 출원할 수도 없고 비슷한 문서들끼리 전혀 다른 다가이디를 가질 것이기 때문에 다가이디만으로 문서들 간의 관계가 파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구조적 다가이디를 생성하는 과정은 사실 버트에 많이 의존을 하게 되는데요. 버트베이스 모델을 이용해서 모든 문서의 인베딩을 우선 산출을 하게 되고 산출된 인베딩을 이렇게 검은색 점으로 표현을 해본다 라고 하면 검은색 점들에 대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4개의 클러스터가 나왔다 라고 하면 이 첫 번째 클러스터들을 각각 아이디 첫 번째 아이디라고 분류를 하게 되고 그 안에서도 또 계층 하나의 클러스터 내부에 대해서 또 클러스터링을 수행하게 됩니다. 그럼 이 6개 집합에 대해서 또 클러스터링을 해서 두 개로 나눴더니 두 개의 클러스터로 나눠준다 라고 하면은 아 1번 클러스터 내에 있는 0번 클러스터라고 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다가이디가 1, 0 그리고 첫 번째 문서니까 1, 0, 0 두 번째 문서니까 1, 0, 1 같이 부여를 할 수 있구요. 이 과정은 사실 종료 조건을 만족할 때까지 계층적으로 계속 트리를 뻗쳐나가듯이 클러스터링을 반복하게 됩니다. 이때 종료 조건이라 하는 것은 최대 계층 수 즉 트리의 depth가 될 수도 있고 혹은 트리 클러스터 내에 최소 문서 수 즉 마지막 리프 노드의 개수 라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해당 논문은 최소 문서 수를 100개로 가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조적 아이디의 학습과 예측 과정은 사실 문서들의 계층적 의미를 구조를 반영한 다가이디가 생성이 되었기 때문에 토큰 아이디와 동일한 과정이 반복되게 됩니다. 모델이 다가이디 예측 시 문서의 의미적 정보를 이용해서 순차적으로 생성이 가능하다는 점은 첫 번째 다가이디가 가장 콜스한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일 것이고 마지막 다가이디가 가장 파인그레인드 내 정보를 분류하는 작업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위 다가이디부터 순차적으로 생성을 하다보니까 빔 섭취를 통해서 질문과 가까운 탑 K계의 다가이디를 생성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K가 빔 사이즈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와 관련해서 실험을 통해서 조금 더 DSI의 의미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T5 베이스부터 T5XXL까지 즉 라즈랭귀지 모델이라고 볼 수 있을 정도의 11빌리언 사이즈까지 실험을 진행을 했었고요. DPR 구현체의 경우에는 DSI와 엄밀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동일한 T5 모델을 이용을 하고 DPR 방식으로 학습을 했다. 구체적으로 T5의 인코더만 사용을 했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이유는 모델의 파라미터 수나 모델의 스트럭처 혹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획득한 능력들을 엄밀하게 동등하게 만들어주기 위한 작업이었습니다. 실험 결과를 살펴보면 모델 크기가 작은 상황 즉 각 로우별로 220 밀리언 혹은 250 밀리언 짜리 모델만 먼저 살펴보면요. 구조적 아이디가 다른 다가이디들에 비해서 매우 높은 성능을 보이고 있습니다. DPR 같은 경우에는 16.2 18.7 20.5 로 달성을 하고 있는데 DSI 같은 경우에는 33.9 19.0 27.4 로 정말로 DPR보다 높은 성능을 단순하게 시멘티카로 부여된 다가이디로부터 학습이 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개인적으로 해석을 해보면 문서의 의미관계를 다가이디에 반영을 했었고 계층 구조를 반영을 해서 한 시점에 생성해야 되는 테스크들이 정말 조금 더 단순화되었기 때문에 성능이 올라간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구요. 모델 크기별로 비교를 해보면 DSI Semantic String 다가이디 혹은 구조적 다가이디의 경우에 모델 크기가 커졌더니 성능 개선폭이 꽤 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비해서 DPR 같은 경우에는 듀어링 코드가 DPR인데 성능 개선폭이 DSI 방법론 보다는 크지 않은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라지 랭귀지 모델로 갈수록 모델이 문서를 암기하는 능력이 좋다는 건 알려져 있으니까 결국에 문서 암기 능력의 성능이 높아져서 다가이디 생성에 효과적으로 할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 DSI의 스케일링 로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왼쪽 실험이 본 논문에 나와있는 장표인데요. X축이 모델의 크기이고 Y축이 실제 퍼포먼스입니다. 여기서 빨간색이 DPR이고 파란색과 보라색이 DSI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결국에 보시게 되면 다가이디 생성 방식과 상관없이 DSI의 경우에는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일정하게 성능이 계속 확보되고 있는 반면 DPR의 성능 개선 폭은 되게 마진이 적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결국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모라이제이션 성능이 개선되면서 조금 더 높은 성능을 계속 모델 크기가 커질수록 달성하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이는 여기 위에 달아 놓은 Quantifying Memorization Across Neural Language Models 라는 논문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모델 사이즈가 커질수록 Fraction Extraction이 암기 성능이기 때문에 암기 성능이 비약적으로 높아지는 것과 1맥 상통한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PR 방식은 모델이 암기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그냥 리프레젠테이션만 산출하도록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런 메모라이제이션 성능이 사실 큰 관련이 없습니다. 즉 모델 크기 증대를 통한 Retriever 성능의 개선은 Generative Retriever를 통해서 달성이 가능하고 최근 NLP 연구들이 계속해서 스케일링 롤을 이용해서 큰 모델로 테스크를 단순화하고 좀 더 간단하게 해결하려고 하는 흐름으로 보면 이 Formation Retriever에서도 스케일링 롤을 적용한다면 Generative Retriever를 사용하는 방향이 어쩌면 노릴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DSI를 살펴봤으니 이제 실제로 젠렛 Generative Retriever 모델의 생성 방법론 혹은 Proposed Method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젠렛 방법론의 Overall Framework부터 얘기를 해보자면 DSA와 동일하게 Query와 다큐멘트 모두 동일한 T5 모델 혹은 C2C 모델 C2C 모델 그리고 코드북을 이용해서 DarkID를 생성하거나 메모레이션 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그리고 DarkID 같은 경우에는 사실 DSA와 다른 점이 코드북을 통해서 저장되고 학습이 되게 됩니다. DarkID는 DSA에서는 사전에 생성을 하고 학습을 진행했었는데 이 젠렛에서는 학습 과정을 통해서 모델이 스스로 생성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는 DarkID 내에 문서 정보가 반영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Reconstruction 모델을 도입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Reconstruction 모델을 통해서 DarkID가 생성되기도 하고 DarkID에서부터 모델이 DarkID를 생성하도록 학습하기도 합니다. 순차적으로 DarkID를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고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면서 DarkID 내의 의미 정보가 정말로 하열 아키클하게 적용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DarkID는 단계별 구조를 가지고 있게 되는데요. 총 DarkID 길이가 이 그림에서는 3단계라고 볼 수 있고 이 단계에 따라서 DarkID들이 별도로 존재하게 됩니다. 즉 첫번째에서 32 두번째에서 32 세번째에서 32 가 동일한 숫자더라도 실제로는 그 단계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DarkID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성 시에는 이와 같이 32를 생성하고 45를 생성하고 22를 생성하는 것처럼 순차적으로 DarkID를 생성하게 되고 학습 시에도 비슷하게 첫번째 DarkID를 생성하는 것부터 학습하고 학습이 완료되면 이 DarkID는 고정시키고 두번째 DarkID를 생성하는 것을 학습하는 방식을 취하게 됩니다. 모델 아키텍처부터 자세히 살펴보자면 우선 T번째 DarkID만 생성하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arkID는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DSA와 크게 다른 점인데요. 이는 VQBA 같은 데에서 보이는 것처럼 코드북을 활용하고 있고요. 코드북은 결국 단순하게 얘기하면 소프트맥스 레이어 내에 있기 때문에 소프트맥스 내에 있는 각각의 인베딩 벡터가 하나하나의 로우가 각각의 첫번째 DarkID의 리프레젠테이션 두번째 DarkID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해당 DarkID로 배정되었던 문서들이 가지고 있는 의미들 혹은 정보들의 대표값이라고 간주를 할 수도 있고 실제로 논문에서도 센트로이드 라고 표현을 합니다. forwarding 과정에서는 질문 혹은 문서가 인코드로 입력이 되고 인코드에서 생성된 히든 레프레젠테이션과 이전 시점까지 생성한 DarkID가 D코드에 입력이 됩니다. 그러면 디코드는 맨 마지막 레이어 까지 통과하면서 Latent Factor Latentive 레프레젠테이션인 dt를 생성을 하고요. 이 dt가 코드북이라는 곳에 입력이 되서 가장 가까운 레프레젠테이션을 가지는 DarkID를 생성하는 방식 그냥 소프트맥스를 취하는 것 취하는 것을 예측하거나 학습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트레인 과정은 세 가지 loss를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때 첫 번째 loss부터 생각을 해보면 reconstruction loss라고 이름이 붙어져 있는데요. 결국에는 닥 아이디가 문서의 정보를 반영하도록 유도하는 과정입니다. 즉 닥 아이디의 리프레젠테이션이 해당 닥 아이디를 가지려고 하는 문서와 유사한 리프레젠테이션을 가지도록 학습을 하는 것이고 이는 relevance score라고 하는 이 함수를 이 수식을 바탕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이 relevance score는 z라고 하는 게 닥 아이디고 d라고 하는 게 문서의 레이턴트 팩터니까 닥 아이디가 문서의 레이턴트 팩터와 얼마나 유사한지를 비교하는 스코어다 라고 볼 수 있고 이는 inference loss 혹은 softmax 함수와 비슷한 꼴을 가지고 있지만 다른 점은 분모에서 summation 함수와 이전 단계까지 동일한 닥 아이디를 가졌던 문서들에 대해서만 비교를 하는 과정을 가지고 있는 게 다르게 되고 그 외에도 stack gradient operator가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stack gradient operator가 document latent vector에 적용이 되어 있으니까 모델은 이 레이턴트 팩터를 어떻게 생성하는지를 학습하는 게 아니라 닥 아이디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그리고 이 닥 아이디를 생성하기 위해서 레이턴트 팩터가 어떻게 변화되어야 하는지 반 학습이 진행된다 라고 보실 수 있을 겁니다. 근데 여기서 생겨날 수 있는 질문이 이 닥 아이디를 어떤 닥 아이디를 써야 되지? 라는 질문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닥 아이디 같은 경우에는 이 수식에서 나온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모델이 현 시점에 예측했던 닥 아이디를 그대로 쓰고 있습니다. 즉 모델이 지금 이 A라는 다큐먼트에 대해서 가장 확률이 높을 거라고 예측했던 다큐먼트의 아이디를 그대로 학습에도 활용을 하고 있는 겁니다. 즉 학습 중에는 실시간으로 모델이 생성한 닥 아이디를 이용해서 다시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 학습 후에는 후처리를 통해 닥 아이디가 다시 배정이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가 의미하는 게 결국에는 1, 2까지는 동일하게 배정된 문서들끼리 있을 때 0, 1, 2, 3, 4라고 하는 세 번째 단계의 닥 아이디를 각각의 문서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반영이 돼서 생성되도록 학습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커밋먼트 로스는 랭규지 모델링 로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이전에 생성되었던 닥 아이디를 기반으로 다음 닥 아이디를 생성하도록 하는 과정입니다. 즉 T-1번째까지의 생성값을 바탕으로 T-1번째 값의 생성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고 이는 문서 모델이 단계별로 다가이디 간의 하이너럭키컬한 관계를 학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결국에 이를 통해서 다가이디 간의 관계들 단계별 다가이디 간의 관계들 그리고 모든 단계의 다가이디 간의 관계들 그리고 문서와 다가이디 간의 관계들이 학습되기 위해서 이전과 다르게 스타크라디언트가 전혀 적용이 되지 않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동백꽃이 114라고 하는 다가이디를 가졌다면 아 114라는 다가이디는 소설 내 한국 소설 한국 소설 내의 동백꽃의 관계를 가지고 있구나 그렇다면 내가 동백꽃이라는 문서를 입력을 받게 되면 소설 내의 한국 소설, 한국 소설 내에서 네 번째 문서라는 걸 찾으면 되겠구나 라는 걸 학습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리트리벌로스입니다. 리트리벌로스가 실제로 쿼리로 입력되는 것에 대해서 관련 문서의 다가이디를 생성하기 위한 학습 방법인데요. 리컨스트럭션과 커밋먼트 로스는 문서의 정보를 메모리제이션 하기 위한 로스였다 라고 생각한다면 리트리벌로스는 결국에 모델 평가 자체가 질문을 입력하게 되면 관련 문서를 생성해야 되기 때문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리트리벌로스는 커밋먼트 로스와 리컨스트럭션 로스를 같이 사용하는 거라고 볼 수 있는데 이때 다른 점은 모델의 입력 혹은 비교하고자 하는 쿼리 값이 쿼리 리프레젠테이션이거나 쿼리 텍스트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부분의 텀 같은 경우에는 인베치 네거티브의 다큐먼트 레이턴트 벡터와 현재 각각의 쿼리 혹은 질문이 되는 레이턴트 벡터에 비교를 하고 있고요. 즉 쿼리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쿼리와 다른 문서의 레이턴트 벡터 쿼리와 자기 문서의 레이턴트 벡터를 비교하고 있고 뒤에 텀 같은 경우에는 쿼리가 입력이 되었을 때 이전 시점까지 생성된 다가이디를 바탕으로 현재 시점에 다가이디를 생성하도록 학습하는 커밋먼트로서 비슷한 꼴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이때도 마찬가지로 문서에 대한 다가이디배기점 방식은 모델의 예측값을 활용하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는 결국에 이러한 질문이 들어왔을 때 이 질문에 대해서 114를 생성해야 되고 이 114는 상록수, 광장, 토지, 지리성과 다른 특징을 가지는 동백꽃에 해당하는 문서구나 라는 것을 학습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살펴보셨고 앞서 계속 얘기했던 것처럼 각각의 학습은 매 단계별로 이루어지게 되고 첫 번째 단계에서 세 가지 로스를 써서 실제로 다가이디가 고정이 되면 두 번째 단계에서 또 세 가지 로스를 써서 두 번째 다가이디를 고정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젠넷의 핵심은 사실 다가이디를 임의로 배정하지 않았고 모델이 습스로 학습하는 과정 중에 생성하도록 하는 건데요. 학습 과정이 결국에 적절한 다가이디를 배정하기도 해야 되고 배정한 아이디를 학습하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모델은 더 쉬운 솔루션, 트리피아 솔루션에 빠지는 우려가 존재하고 구체적으로는 모든 문서를 소수의 다가이디로 배정해서 대부분의 문서가 동일한 다가이디에 배정되는 결과물이 될 겁니다. 이러면 다가이디 간의 의미적 구분이 많이 어려워지게 되고 젠넷 혹은 젠널티브 리트리블 방법물 전체에 대한 의미가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다가이디와 코드북의 효과적인 배정을 위해서는 두 가지 트릭들을 많이 쓰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코드북 인이네셜라이제이션, 두 번째는 다가이디 리어사인먼트가 있습니다. 그럼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드북 인이네셜라이제이션 같은 경우에는 매 다가이디 단계의 학습 초기 N스텝에 적용이 되는 것으로 오리지널 리컨스트럭션 루스는 이렇게 코드북 내에 있는 다가이디 리프레젠테이션과 다큐먼트의 레이턴트 팩터를 비교를 했다면 코드북 인이네셜라이제이션 단계에서는 이 리컨스트럭션 루스 내에서 레이턴트 팩터를 그대로 사용을 해서 다른 문서들과 비교를 하게 됩니다. 그럼 보시면 자기 자신의 레이턴트 팩터의 유사도가 다른 문서들의 레이턴트 팩터의 유사도보다 높아지도록 학습이 진행이 되게 되고 결국에 각각의 문서가 최대한 다른 레프레젠테이션을 생성하도록 학습이 진행이 됩니다. 또한 이 단계에서는 리컨스트럭션 루스와 커밋먼트 루스만 사용을 해서 최대한 메모라이징에 집중을 하도록 만들어주게 되고요. N스텝의 학습이 종료가 되겠냐면 다음 학습으로 이어지는 게 아니라 학습이 종료하고 나서 모든 문서에 대해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을 수집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수집이 되는 레프레젠테이션에 대해서 k-means 클러스터링을 수행을 하고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센트로이드를 빨간 점처럼 산출을 한 뒤에 각각의 빨간 점을 해당 클러스터 다가이디의 레프레젠테이션으로 사용을 합니다. 이렇게 되면 랜덤 유니셜라이제션보다는 각각의 다가이디가 각각의 클러스터에 대한 대표값으로 사용될 여지가 더 높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다가이디 리어사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학습과정 내에서 한 배치 내에 다가이디가 고르게 배정되도록 유사도 행렬을 조정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디코더에서 생성된 레이턴트 레프레젠테이션의 배치 단위로 보면 이와 같이 B by D 행렬이 되게 될 텐데요. 코드북과 유사도 행렬을 매트릭스 멀트리피케이션으로 개선을 하면 B by K가 될 겁니다. 여기서 K가 코드북의 개수니까요. 그리고 나서 소프트맥스와 알그맥스 오퍼레이터로 취하면 결국에는 각각의 다큐먼트별로 가장 최대 로직값을 가지는 다가이디가 산출되는 과정이 되게 될 텐데 이 상태로 그대로 하게 된다면 결국에는 소수의 다가이디가 많은 양의 문서를 배정받게 되는 문제가 생깁니다. 이렇게 되면 최대한 많은 다양성을 통해서 계층구조를 효과적으로 만들려고 했던 목적과 벗어나게 되고요. 이걸 해결하기 위해서 다가이디 배정을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라고 한다면 결국에 자원이 정해져 있을 때 효과적으로 모든 목적지에 동일하게 배분하고자 하는 문제인데 이를 분서들을 비슷한 수로 다가이디 배정하는 문제로 전환해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를 오른쪽 그림의 예시로 보시면 리프레젠테이션을 찍어보면 다가이디와 문서들이 이렇게 찍혀 있을 텐데 단순 유사도 기반으로 배정을 하게 되면 1번 다가이디가 모든 문서에 대해서 2번 다가이디보다 가깝기 때문에 모든 문서들이 일반 다가이디로 배정이 되는 쏠리는 현상이 생기게 될 겁니다. 이때 옵티멀 트랜스포테이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싱콘 알고리즘을 적용하게 되면 Approximation 방법이긴 하지만 적용을 한다면 1번 다가이디에는 다른 문서들보다 가장 가까운 문서 1번과 2번이 배정이 되게 되고 문서 3, 4번 역시 다가이디 1번과 가장 가깝긴 하지만 그나마 다가이디 2번과 가깝기 때문에 3, 4번은 2번 다가이디로 배정이 되도록 학습이 되게 될 것이고 이게 반복되다 보면 문서 3, 4번은 1번 다가이디가 멀어지고 2번 다가이디가 가까워지면서 점점 다가이디 간의 의미적 다양성도 확보될 수 있는 방법이 될 겁니다. 여기까지가 젠렛의 모델 구조였고요. 다음으로는 실험 파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실험 환경은 T5 베이스로만 실험을 하고 있고 단계당 다가이디 수는 512로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각 단계마다 0부터 511까지 다가이디가 배정되어 있는 상태다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이제 다가이디가 왜 512여야지 라고 한다면 이게 제가 오픈 리뷰에서 가져온 장표인데요. 다가이디의 개수와 다가이디 길이에 대해서 여러가지 실험을 해봤을 때 성능 차이가 거의 없었고 그렇다면 가장 효과적으로 생성을 할 수 있는 생성 비용이 낮은 다가이디 개수를 줄이고 다가이디의 스텝수로 늘리는 방향으로 실험을 제한한 것 같습니다. 단계수 같은 경우에는 2에서 4로 배정이 되어 있고 데이터별로 상이하다 라고 내용이 나와 있었고 배치 사이즈는 256, 빔 사이즈는 100으로 설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데이터셋 같은 경우에는 특이하게도 풀 데이터셋, 즉 씬과 언신을 합친 데이터셋과 씬 데이터 그리고 언신 데이터로 구분이 되어 있었습니다. 씬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사용된 문서가 관련 문서인 테스트 쿼리를 의미하고 언신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학습할 때 사용이 되지 않았던 문서가 관련 문서인 테스트 쿼리를 의미합니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특성상 질문 같은 경우에는 엄밀하게 테스트 트레인과 테스트가 구분이 되어 있지만 검색 문서 대상은 공유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질문 1의 관련 문서가 문서 1이었다면 이건 학습 때 사용이 됐을 때지만 테스트 상황에서는 씬 데이터인 새로운 질문 3이 들어왔을 때 학습 때 사용되었던 문서 1로 배정이 되어야 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와 다르게 아예 트레인 과정에서 질문과 맵핑이 안 되어 있던 문서 3이 맵핑되는 질문 4의 경우에는 언신 데이터라고 간주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면 첫 번째 메인 실험 장표부터 살펴보자면 댄스 리트리버는 지속적으로 연구가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능 제한이 사실 상당히 제한적인 모습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 장표가 조금 아쉬운 점은 최근에서 지속적으로 연구되고 있는 방법론은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를 프리트레인부터 반영을 해보자는 방법론인데 이것들은 제외가 되고 파인튠인 방법론만 소개되고 있는 것이 엄밀한 댄스 리트리버 방법론과 비교가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도 좋은 점이라고 한다면 제너리티브 리트리버 비교 방법론 대비해서는 모든 지표에서 가장 높은 성능을 기록하고 있다는 점이 중요한 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DSI 같은 경우에는 사실 보시면 이게 DSI인데요. 씬과 언 씬에서 성능 차이가 정말 극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DSI가 메모라이제이션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학습할 때 봤던 다큐먼트에 대해서는 잘 생성하지만 학습할 때 쿼리랑 맵핑이 안 되어 있는 다큐먼트에 대해서는 정보가 제대로 반영이 되지 않고 있구나라는 걸 알 수 있고 NCI나 DSI 퀴즈 같은 경우에는 쿼리를 다양화한다던가 다가이디네의 문서 정보를 조금이라도 더 반영하는 노력을 했던 방법론이라서 씬과 언 씬 사이의 성능 차이가 조금은 줄어든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비해서 젠렛 즉 제한 방법론의 경우에는 다가이디네의 애초에 정보를 적절히 반영하도록 하고 모델이 다가이디와 문서 간의 관계를 잘 학습하다 보니까 언 씬 데이터에 있어서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이고 있고 씬 데이터와의 성능 차이가 다른 방법론과는 비교적 적은 것을 확인할 수가 있으실 겁니다. 두 번째 실험은 일반화 성능 평가입니다. 일반화 성능은 보통 바이알 데이터셋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를 통해서 쿼리도메인에 대한 성능 평가가 진행이 될 수 있습니다. GTR이나 컨트리버와 같은 방법론들은 결국에는 프리트레인을 시키게 되고요. 이를 위해서 대량의 데이터를 이용해서 리트리버 프리트레인을 진행을 하고 이 덕분에 일반화 성능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버 비교 방법론인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다가이디로서 각 문서의 제목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는 당연하게도 문서 제목이 문서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좋은 다가이디일 수 있겠지만 일부 데이터셋, 사이달이나 아니면 커비드 같은 경우 성능이 매우 저하되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 이유는 문서 특성상 제목의 문서 내용이 포괄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논문에서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이와 다르게 제너럴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ST5GPI과 동일한 데이터셋과 모델을 사용하고 있음에도 더 높은 일반화 성능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서 다가이디 생성을 잘하는 것만으로도 우수한 모델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일반화 성능 평가를 다른 방식으로 즉, 학습되지 않은 문서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바이알이라고 하는 것은 MS-Marco로 학습한 모델이 아니라 NQ로 학습한 모델로 평가를 하는 것을 의미를 하게 될 겁니다. Generative Retrieval 모델 간의 성능 비교를 하는 과정에서 이 다가이디 분류들이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타 모델들은 사실 학습되지 않은 문서들에 대해서 정말로 거의 0에 가까운 성능을 달성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DSi-Nive나 DSi-Atomic이 다가이디의 문서 정보가 전혀 반영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하게도 쿼리와 문서로 맵핑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학습되었을 때는 유의미한 다가이디 생성이 불가능한 것을 보여주고 있고 장르 DSi-NCI 같은 경우에는 문서 제목과 같은 규칙 기반의 다가이디 아니면 버트와 같은 별도 방법으로 이용한 다가이디를 생성을 해서 어느 정도는 의미를 반영하려고 했지만 여전히 일반화가 가능한 수준으로 다가이디는 생성되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 제한 방법으로는 대부분의 벤치마크 데이터셋들에서 꽤 너나 높은 성능을 보이면서 문서 내에 다양한 정보들이 포관될 수 있는 다가이디가 이미 생성될 수 있고 이를 통해서 문서의 일반화 성능이 정말 높아지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실험의안, 애널리시스 실험들인데요. 이 어블레이션 스터디의 첫 번째로서 모델 구성 요소들을 제외하고 성능을 찍거나 다가이디 분포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왼쪽 그림부터 보시면 각 요소별로 다가이디별 문서가 배분되고 있는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즉 각각 리어사인먼트, 이니셜 라이제이션, 혹은 다이버스 클러스터링을 제외했을 때 문서들이 얼마나 잘 배분이 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가이디를 문서가 배분된 건수별로 소팅을 해서 카운팅을 비주얼 라이제이션 하면 왼쪽 그린 것 같은데요. 보시면 빨간색, 즉 다이버스 클러스터링을 적용하지 않으면 하나의 다가이디의 모든 문서가 배정이 돼서 다이버시티 지표가 0이 찍히게 되고요. 그나마 이니셜 라이제이션을 적용만 안 했을 경우에는 34개의 다가이디로 배정이 되고 0.07이라는 다이버시티 지표가 찍히는 반면 젠라이제의 모든 방법론을 이용하면 모든 다가이디로 문서들이 배정이 되고 있고 다이버시티도 0.9로 정말 높은 값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코드북 이니셜 라이제이션 등의 방법론이 사실 이 다가이디 생성하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겠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오른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젠렛을 통해서 학습되었을 때 성능을 비교하는 건데요. 젠렛 without learning이라고 되어 있는 건 학습된 젠렛이 생성하는 다가이디가 있을 텐데 이 생성된 다가이디를 바탕으로 DSI 방식으로 학습을 진행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씬 데이터에 대해서는 사실 젠렛 without learning이나 젠렛이나 비슷한 성능을 보이고 있는데요. 결국에는 젠렛이 생성한 다가이디가 문서의 다양한 의미를 이미 반영을 하고는 있구나 는 알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노란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언신에서의 성능 저하가 매우 극심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언신 데이터에 대한 성능은 다가이디뿐만이 아니라 다가이디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문서를 비교를 했던 리컨스트럭션 로스 등에서 기여도가 생기고 모델이 내부 파라미터로서 문서들을 외우고 있는 게 있구나 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결국에는 문서에 대한 의미적으로 민감하게 다가이디 생성을 하기 위해서는 다가이디 생성 과정 자체가 학습에 반영이 되어야 된다 라는 점을 강조하는 장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두번째 애널리시스 같은 경우에는 인포메이션 리트리버 방법문 간의 효율성을 비교하는 장표입니다. 안세나 GTR 같은 리프레젠테이션 기반의 DPR과 비슷한 방법문들은 파이스 인덱싱이 필요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꽤 오랜 시간의 오프라인 인덱싱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앱에서 젤르 같은 경우는 직접 타이틀에 생성을 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인덱싱을 하지 않고 이미 있는 데이터를 그대로 활용을 하면 되고요. DSI나 젤네 같은 경우에는 문서별로 다가이디를 모두 생성을 해놔야 되기 때문에 학습된 모델을 이용해서 시간이 걸리는 걸 알 수가 있기도 하고 생성 방식을 이용하다 보니까 DPR과 같은 방식보다 더 오래 걸리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인덱싱 시간이 더 오래 걸리기는 하지만 탐색 시간이 더 중요합니다. 사실 인포메이션 리트리버는 실제로 활용할 때 시간이 얼마나 걸리는지 살펴보게 되면 온라인이라고 표시되어 있는 게 결국에 실제 탐색 시간인데요. 유사도 기반으로 탐색을 하는 방법론들에 비해서 젤네과 같은 아니면 DSI와 같은 방법들이 훨씬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왜 똑같은 제너럴틱 리트리버인 젤르는 더 오래 걸리냐고 하냐면 생성 길이가 깁니다. 문서의 타이틀을 생성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젤네 같은 경우에는 3개의 토큰만 생성하면 됐었고 DSI의 여유치도 비교적 짧은 것들도 반면 아무래도 생성해야 되는 게 길기 때문에 더 오래 걸렸다고 볼 수 있고 더군다나 젤네이 가장 짧은 3개의 토큰만 생성하면 되기 때문에 탑 10을 뽑든 탑 100을 뽑든 정말로 생성 시간 자체가 정말 짧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스트링 매치 알고리즘을 적용하다 보니까 더 시간이 짧아졌고요. 별도 닭 아이디 사용 방법론의 소용 시간의 변수는 결국 닭 아이디 길이가 얼마나 되고 빔 사이즈를 얼마나 잡았느냐에 따라 결정이 되는 거라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보시는 것 세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생성된 닭 아이디들이 정말로 계층적인 구조를 가지고 의미적인 유사한 것들을 하나의 닭 아이디로 배정을 하는지를 확인하는 장표인데요. 왼쪽 장표부터 왼쪽 그림부터 살펴보시면 특정 아이디가 계층적으로 의미 구조를 가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0-338 내에 있는 이 문서들 즉 파란색과 초록색 박스로 되어 있는 문서들의 경우에는 이메일과 관련된 문서들 그리고 전자우편이나 우편 서비스 관련된 메일링과 관련된 문서들이면 확인할 수 있고 그 중에서도 1713으로 배정이 된 애들은 이메일과 관련된 문서들인 걸 그리고 379로 배정된 문서가 비즈니스 레터와 관련된 걸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오른쪽은 각각의 하이어리컨 다가이드들의 워드 클라우드를 시각한 건데요. 동일한 다가이디네 문서들이 정말로 유사한 문서를 가지고 있어서 큼직큼직하게 보여지는 토큰들이 보여지고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0-338 이 클러스터 다가이디 같은 경우에는 메일 혹은 스탬프와 같은 게 사용되는 걸 보아서 우편이나 우표 관련된 문서가 다수인 걸 확인할 수 있고 0-254 같은 경우에는 팀 시즌이 배정되고 이 밑에 있는 다가이디들을 살펴봐도 NFC나 시즌 같은 게 나오는 걸 보니까 스포츠팀과 관련된 문서들이 2-4 다가이디로 배정이 되었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젠넷 그리고 DPR 그리고 Generative Retriever 전반에 대한 설명들이었는데요. 결론으로 마무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론 같은 경우에는 다음 것 같습니다. DSI부터 시작을 했었던 발표였기 때문에 DSI 같은 경우에는 Generative Retriever를 제안을 했었고 Generative Retriever라고 하는 건 문서 및 질문에서부터 직접 다가이디를 생성하는 방법론이구나 라는 걸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바이 인코드 기반의 댄스 리트리버 즉 DPR과 같은 방법론과 대비해서 스케일링을 통한 성능 향상이 가능한 방법론들이었고 문서의 의미적 정보를 모델이 암기하고 그걸 바탕으로 탐색하는 게 가능한 것을 보여준 실험적 방법론들이었습니다. 젠넷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Generative Retriever에서 모델이 스스로 다가이디를 생성하면서도 학습하는 프레임워크를 제안을 했었고 다가이디가 다양하고도 균등하게 생성될 수 있도록 코드북 인이셔라이징과 리어사인먼트 방법론이 적용되어 있었습니다. 텍스트 분야의 유의미한 디스크릿 어토인코딩 방법론 적용 사례라는 컨트리뷰전을 논문 내에서도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논문에서 언급하고 있는 퓨처워크들은 대용량 코퍼스 단위에서 적용할 수 있는 방식이나 LLM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식 혹은 다가이디가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때 혹은 문서가 추가될 때 어떻게 하면 추가된 문서에 대한 다가이디를 배정할지 에 대한 연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여기까지 발표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제너레이티브 리트리블 분야에서 젠렛 논문을 발표했던 고려대학교 산업교양공학부 강필성 교수님 연구실의 김재희 통합과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